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요? 아주 좋아요. 기다려. 저희 출근합니다. 아빠가 출근하는 길입니다. 맞아요. 나도 왔어요. 맞아요. 이 시간을 동료가 요런 도착했습니다. 그 시간을 통해서 나아가서 그 시간을 전해 놓고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.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. 릴렉! 어? 맛있어? 맛있어? 어쨌든 우리 비행기랑 싸우러 갔다 왔어 으흠 왜? 어디? 이거 자주 댕겨요? 어? 맛있어 맛있어 비행기 모든 비행기가 다 멈췄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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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거품 맛있겠다 넌 비행기가 취소되는데 먹는 게 생각나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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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참.. 땡큐 땡큐 다만 텐져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감사하세요 나 만두 먹고 싶어 나 왕만두 먹고 싶어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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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밥도 있다 영원아 아 여기 한복을 입을 수 있구나 이렇게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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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영원이는 오늘 못 가? 막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3시 제일 빠른걸로 끊었어 제일 싼걸로 24만원으로 끊었는데 가는 것만 해도 지금 18만원이야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로컬사람들은 언제 가는지 모르고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더라구 죽치고 앉아있는다고 해결되는거 데스크도 거기 거기 데스크나 이런것도 다 닫아놓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거기 직원 두명이 나와가지고 한명은 중국어대고 한명이 영어대는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환불을 요청하라고 뭐 그런 공지만 해주고 있더라고 그래놓고 개들도 좀 있으니까 다 도망가버들이 있더라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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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오늘 승승을 감수했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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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igenlijk 그게 아 엄마 그냥 썰고 사실.. 곧 가면.. 참 이거다.. 스타벅스 오고 싶어? 스타벅스에 가요 진짜.. 오늘 저녁에 더 맛있어.. 오늘 저녁이랑 오늘 저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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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으 아 참고다 이런 여름 아래 가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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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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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여기서 호도가도 못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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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 먹으려고 여기 가잖아 오늘 아빠는 꼭 삼겹살에 먹고 말겠다 날씨가 Savior 밥은 밥은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밥은 딱 그 만큼만 먹는 거야 밥 먹으면 대박 맛있어 밥 먹으면 맛있어